전 MBC 마케팅 이사였던 존 밀러는 TV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를 전국구 스타로 만든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기여했음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는 US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가 4차례 파산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쇼에서는 그를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묘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이미지는 트럼프가 정치적 거물이 되는 데 일조했으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매우 교묘하면서도 조종하기 쉬운 인물이라며 특히 야첨에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같은 인물들도 이를 알아차리고 그를 조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쇼에서 참가자들에게 넌 해고야라고 외치는 유명한 장면이 촬영된 회의실조차 실제가 아닌 세트였음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실제 사무실은 tv 촬영에 적합하지 않은 허름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흑인과 백인 간 대결 프로그램도 문제였습니다. 광고주들이 인종 간 갈등을 원하지 않아 이를 반대했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제안이 왜 나쁜 아이디어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밀러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의심스러운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밀러는 트럼프가 정치에 발을 들인 이후에도 거짓된 사실을 반복해서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어프렌티스가 미국 최고의 tv쇼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시청률은 그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거짓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방 긴급 구호기구의 구호활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이민자들이 고양이와 개를 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으며 2020년 대선에서도 자신이 승리했다고 거짓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밀러는 이러한 행동들이 단순한 시청률 과장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는 그의 실제 경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밀러는 자신들이 어프렌티스를 성공적으로 마케팅했으나 트럼프를 성공한 리더로 묘사한 것이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쇼는 트럼프의 회사에서 연봉 25만 달러짜리 인턴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그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으며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에서 넌 해고야라는 유행어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인지도와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는 결국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러는 이러한 이미지가 대부분 과장된 것이며 자신들의 홍보 활동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방송 촬영 당시 파산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쇼는 이를 숨기고 그를 성공한 인물로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